해마다 원주 지역에서 200여 명에 가까운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소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가출 청소년 상담소는 경찰과 심리상담사, 사회복지사가 머물며 청소년 상담과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도내에는 춘천과 강릉에만 한 곳씩 있는 상태입니다. 경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원주에서 가출한 만 20세 미만 청소년은 537명입니다.